비혈관 스탠트의 강자 미텍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텍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바이오나 의료기기가 주가가 좋지 않은데 미텍 혼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맘스터치가 자진 상장 폐지를 했죠. 그 외에 그러면 상장 회사로서 누구는 막 상장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그럼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장을 하면 자금을 끌어당기기 쉽죠. 주주들이 투자를 해주니까. 반면 공시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되는 게 매일 해야 되는 게 무슨 일이 있으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약간 비밀로 하고 싶은 것도 알려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가수가 오버로 나서는 거예요. 쇼미더머니에 나가는 거죠. 언더에 있을 때는 약간 무슨 짓을 해도 잘 몰라요. 묻히니까. 그런데 쇼미더머니에 나가면 일거수 일투족이 다 방영이 돼 버리거든요. 언론 기사에 나가버리고.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미텍을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인수를 했을 때 미텍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자기가 들여와서 뭔가 새로운 걸 발굴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알리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런 맘스터치처럼 자진 상장 폐지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것이고 지금 비혈관 스탠트입니다. 혈관 스탠트가 아니고요. 혈관 스탠트는 이제 스탠트 자체가 체내 장기에 있는 관을 넓히는 건데 어떤 장기에 쓰이냐가 거기서 나뉘는 거죠. 심장 질환에 쓰이면 혈관용이겠죠. 그런데 미텍은 비혈관용이라고 되어 있으니 심장 질환 쪽이 아니구나 하는 걸 유치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소화기, 비뇨기, 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한 스탠트를 만들기 때문에 비혈관용 스탠트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혈관 스탠트는 심장. 심장은 대부분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혈관 굵기가 유사해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나가는 피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로 만들지 않으면 그 얇고 얇은 부분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동일하니까. 이거는 그 반도체랑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인 거예요. 혈관용은. 그런데 지금 이 미텍이 하는 비혈관 스탠트는 비메모리 반도체랑 똑같은 거죠. 인종마다 너무 달라요. 다 다르죠. 지금 심장을 빼고 소화기부터 비뇨기부터 호흡기가 다 달라요. 기도 크기가 틀리고 비뇨기 크기 굵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수작업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식도 위장 담낭 관에 사용하고 굵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마치 다품종 소량 생산처럼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1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30% 1위를 하고 있는 게 MI텍이고요. 미국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6년 전에 이걸 사모펀드가 사서 사모펀드의 역할을 제대로 했죠. 사모펀드가 300억 원에 산 다음에 3천억 원에 팔았어요. 10배가 넘었군요. 그렇죠. MI텍이 모 수익을 얻은 건 아니나 MI텍의 시장에서 보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모 회사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어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MI텍의 최대 주주였는데 그 보유 지분 전량 64%를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매각했습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가예요. 근데 이걸 왜 인수했나? 아까 전에 혈관용 스탠트 있죠? 그냥 기계로 대량으로 만들고 심장의 혈관은 너무 얇기 때문에 그 혈관용 스탠트를 주력으로 하는 게 보스턴 사이언티픽이에요. 근데 자기가 모자른 부분이야. 모자른 부분을 한 거군요. 비혈관 스탠트 부분을 잘 알아보다가 MI텍을 택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데려와서 300억 원짜리를 3천억 원에 10배 주고 샀지만 자기는 앞으로 3천억 원의 가치보다 더 키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비혈관 스탠트 시장마저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서 혈관용 스탠트에다가 비혈관용 스탠트 포트폴리오까지 갖췄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보스턴 사이언티픽 입장에서 비혈관용 스탠트 시장을 키우고 싶어서 인수를 했지만 이것을 계속 상장해서 놔두면 계속 뭔가를 공시를 하고 어떤 시장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자진 상패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여기까지고 일단 3천억 원, 300억 원이었는데 6년 만에 3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정도로 시장에서도 평가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미용 의료기기나 치과 의료기기 예를 들어 클래시스나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죽을 수 있는데 MI텍 혼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런 이슈들이 얽혀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비혈관 스탠트의 강자 MI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자진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상장 폐지라는 단어가 무서운데 안 좋은 게 아니죠. 맘스터치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그걸 참조해 보시고 최고 가격으로 쳐줬습니다. 그리고 MI텍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역사에서 싱가구하기 때문에 매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1만 2천 5백 원 수준 이 부분은 떨어질 확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사간 가격이 주당 1만 2천 5백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1만 2천 5백 원 부근은 주주들에게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근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자진 상패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른다면 1만 4천 원, 1만 5천 원도 갈 수 있겠죠. 맘스터치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MI텍 지금 1만 2천 5백 원 선은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인수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